64기 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어 대책이 좀 3월 들어서면서 달라지는 것 같죠? 이제는 QR코드도 찍지 않고 왜 안 찍을까요?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서 누구 하나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QR코드가 어디 어디 찍혔는지 보고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다 미리 찾아가서 그 사람도 좀 격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예전의 방역 대책으로는 잘 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제 20만, 30만 매일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전에는 하나 걸렸다면 막 문둥병 환자 취급하면서 갔다 막 격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들어갈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려도 어떻게 하게 해요? 자기 집에서 있게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은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식구들도 다 똑같이 격리를 시켰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마비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걸린 사람만 자기 집에서 조용히 있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격리를 안 하게 합니다 괜찮다는 건 아니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병원 앞에 우리가 즐겨 가던 맛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주인 남편과 또 여사장이 같이 오미크론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병원에 갔고 다른 방을 따로따로 썼는데 그 여자 사장님은 간 지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한테 알리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몇 개월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보니까 부인이 없는 겁니다 맛집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친구 목사님을 또 한 분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 여러 목사들 중에서 자기 빼놓고도 다 걸렸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침하고 열나고 꼭 그런 게 아니고 오미크론은 딱 걸렸는데 상당한 사람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열도 안 나고 몸살도 없고 이게 강하면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는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걸리든 말든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죽는 건데 독감에 걸려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지도 않아요 똑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맞고 경기 다 그냥 스톱이 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독감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냥 독감이라 생각하고 살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어전략을 더 철저히 세워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감기 한 번 걸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안 걸릴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더 철저히 세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의 방어무기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코로나 방어 대책이 뭐예요? 마스크 철저히 쓰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철저히 쓰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열심히 씻자 손 열심히 씻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걸릴 거 다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계속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찾아서 이 연구 학술지에까지 등장한 것 별이 별거 삶아 먹으면 좋다 이런 더돌아다니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제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구 논문집에서 찾은 것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큰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가 오염이 됐고 또 병원균이 득실거릴 때에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판단될 때에 지구를 싹 한 번 씻어주고 소독을 해줬는데 지구를 더러워졌지만 다시 그 독소들로부터 정결하게 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노아 시절에 무엇으로 지구를 한 번 씻었다고 그랬어요? 물로 한 번 씻었고 물로 한 번 지구를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더러워졌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너무 독소가 많아요 미세먼지도 미세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씻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불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내 위기에도 소독법의 원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물로 한 번 씻어라 그래도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럼 어디로 지나가게 해라? 불로 지나가게 하라 저는 이게 성서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이 건강과 질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경전은 성서입니다 왜? 인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라도 옛날에는 그냥 무슨 병 걸리면 빌기만 했죠 뭐 별의별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약 내 위기에서부터 요즘에 병원에서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격리법, 위생법이 다 나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곰팡이가 섰다 뭐가 섰다 그러면 일단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살아남는 독소가 있다? 그럼 불로 찢어라 그래서 물과 불로 찢으면 이 성서의학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소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서의학은 정말 현대의학으로 해답이 없을 때에 성경에서 처방전을 찾고 그런데 그대로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설명은 의학 논문으로 한다 제가 주로 치료하는 원리를 이렇게 찾아요 성경에서 처방을 찾고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설명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논문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코로나로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로 한 번 씻고 불로 한 번 씻으라고 하는 원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병원균이나 어떤 독소로 더러워졌을 때에 이것을 정결하게 씻어서 여전히 희생제물이 되지 않느냐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먼저 뭘로 한 번 방어를 해야 되겠어요? 물로 그래서 물을 가지고 독소를 싹 청소하고 버려주는 치료 이름하여 물 숫자를 써서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 의학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치료의 과목이 됩니다 또 그 물로도 안 되면 그냥 불로 바싹 태워서 탄생하는 샤콜 숫을 가지고 독소를 청소를 해라 그런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찾은 이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효과 있다라고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정확하게 물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불을 가지고 치료하라고 하는 논문을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주변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가 걸리지 않고 설령 걸렸을지라도 그냥 쉽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손 씻는 것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가겠죠? 사실은 밖에만 나갔다 왔다 그러면 손을 씻고 씻으면 거의 안 걸릴 수 있어요 또 밖에 나오면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외출을 좀 사람 많은 데 갔다 왔으면 목욕까지 하는 게 좋겠죠 침대까지 안 가지고 가려면 그리고 여기까지 설령 들어왔다 할지라도 버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밖에 외출하자마자 소금물을 가지고 입과 코로 내 품는 가글을 하면 들어왔어도 거의 다 나갑니다 감기를 어디가 염증이 생긴 질병이라고 그래요? 상기도염이라고 부르죠 병원에서는 여기 기도 밑에까지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콧물, 코털 얼마나 방어막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속에 얼마나 복잡한 동굴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허파까지 들어가서 둥지 틀면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 있을지라도 소금물로 입에 넣고 목 깊숙이 하다가 근육의 힘을 살짝 풀면서 코와 입으로 같이 뱉으면 코 동굴 다 소독해서 버려주고 그래서 좀 여기가 칼칼할 때도 그것만 잘해줘도 그냥 나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밤을 자니까 얘가 밤새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가지고 잘만 해도 웬만한 코로나는 들어왔어도 자리를 못 잡는다 또 웬만하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독소를 버려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얘들이 염증 만들고 독소 만들고 그래서 몸이 아플지라도 물만 충분히 마셔주면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독소들을 계속 버려주니까 걸렸는지 말았는지 그냥 지나가요 걸렸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물을 잘 활용하면서 코로나의 중증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어무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고 활성산소도 대포가 따로 있고 소총이 따로 있고 다 다르듯이 공격하는 부위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방패에도 맞춤식으로 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활성산소는 첫 번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여기 공기 중에 떠 있는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걸 한 방땅 치면 얘가 불안정한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전자나 원자가 하나가 부족하든지 남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죠 그러면 얘들은 옆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걸 하나 찢어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계속 불안정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부터 공격을 할까요? 겉에 있는 것도 먼저 먹어야 되겠죠 피부나 코에 있는 점막이나 눈에 있는 점막이나 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1차적으로 우리 생명체 제일 껍데기를 공격합니다 점막, 피부 그러면 그 정도는 놔두고 여기 깊숙이 들어왔을 때나 잡자 그건 아니죠 도둑놈과 강도는 문 입구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장에 막을 수 있는 항산화제가 누구인가 밝혀진 연구 결과는 베타캐로틴 얘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점막에서 방어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위장점막, 폐점막, 기관지 점막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막아주기를 원하면 베타캐로틴을 좀 많이 투입해 줘야 되겠죠 베타캐로틴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어요? 모든 채소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중에서 베타캐로틴의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많이 띄는 채소는 더 많아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호박, 당근, 파프리카 뭐 하여튼 빨간색 속에도 알고 보면 다 노란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으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걸렸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안 죽어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들이 껍데기 공격해가지고는 뭐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가려울 뿐이지 그런데 얘가 상당 부분은 다 죽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그 점막을 꿰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점막을 찢고 들어가 보니까 내 몸에는 60조 내지는 100조의 세포가 들어 있죠 그중에 어떤 세포를 공격할지 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하기 전에 잡아먹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점막을 딱 찢고 들어가 보면 세포, 세포,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중간에는 어떤 상태일까? 물이 흘러요 세포는 보트처럼 이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 어떤 지략이 있다 해서 간질액이라고 불러요 아직 공격을 하지 않고 거기를 지금 헤엄치고 다니면서 얘를 뜯어먹을까? 쟤를 뜯어먹을까? 이럴 단계도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포 중간에 간질액에서 떠다니는 활성산소는 누가 잡으면 좋을까? 여기 제일 좋은 항산화제는 누구일까? 물 속을 떠다니니까 일단 이 항산화제는 수영을 잘하는 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산화제 중에서 물에 잘 녹아들어가는 항산화제 이름하여 수용성 비타민이 여기에 가장 적합할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C가 있죠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이 세포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활성산소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주로 모든 과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채소이지만 고추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피망에도 많이 들어있고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나 모든 과일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좀 즐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종 항산소가 계속 회엄만 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거기서 잡혀 먹겠지만 그중에 하나 세포를 정조준에서 공격하는 단계도 있겠죠 그런데 세포 핵까지 들어가서 공격하면 암이나 심각한 질병이 걸리니까 얘가 딱 세포막을 파고 들어갈 때도 거기서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층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활성산소도 잡아먹으려면 기름 속에도 잘 녹아들어가는 항산화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용성 비타민이 자랄 거예요 대표적이고 가장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비타민 E가 됩니다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씨앗 종류 모든 견과류 종류 속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데 항산화제 중에서도 에이스 3인방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예요? 암기하기 좋게 에이스에서 첫 번째 철자가 뭐예요? A자니까 비타민 A 에이스에서 두 번째 철자는 뭐예요? C니까 비타민 C 에이스에서 마지막 철자는 뭐예요? E니까 비타민 E 비타민 A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베타캐로틴이 비타민 A의 일종이에요 바로 수많은 채소를 먹으면 되고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고 비타민 E는 견과류 채소과일 견과류 먹으면 돼 그게 창색 1장 29절에 벌써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학이고 요즘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 들었을 때 가만히 보면 그거 많이 먹으라고 모든 전등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중에 몇 마리가 세포 막도 꽤 뚫고 들어가서 세포 핵을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포 핵을 공격하는 친구는 아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종 항산소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산소 중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중에서 1% 내지 3%는 딱 여기 허파까지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친구였는데 그중에 1% 내지 3%는 나를 공격하는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하는 무서운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 밖에서부터 착한 산소 나쁜 산소가 있는데 나쁜 산소는 지금까지 이 껍데기 부분을 공격했지만 들어갈 때는 착한 산소로 들어가서 나를 도와주던 동역자였는데 동역자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여기도 내가 마신 착한 산소 중에서 1% 내지 3%가 내 등을 쳐먹는 무서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산소는 산소인데 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산소 바로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인데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포 유전자를 뜯어먹어요 그러면 심각하겠죠?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세포, 세포 속에서 다 공격을 퍼프해요 그래서 먹어서 씹고 소화시켜서 여기까지 달려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내 세포는 다 망가진 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이건 그냥 네 세포 속에서 여기를 막아주는 군인은 그냥 스스로 만들게 해줄게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제를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가르쳐주신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이 속에서 SOD 항산화제가 저절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과산화이온을 전자 하나 더 붙여주면서 착한 O2 산소로 다 바꿔줘요 그런데 그중에 정말 끈질긴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혼자 안 되니까 공범자 공모자를 하나 끌어들여요 수소라고 하는 친구를 끌어들여 자기 혼자 가지고는 SOD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수소를 만나면 H2O라고 하는 범죄 단체가 되는 거예요 깽단이 되는 거예요 SOD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만드신 분께는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떼거리로 덤벼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딱게 부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줄게 이름하여 이것을 막아주는 이 항산화재가 밝혀졌는데 카탈라재 카탈라재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셀레늄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안 먹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싶어도 안 만들어져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셀레늄 먹으라고 하는 말은 창세 1장 29절에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소, 과일, 채소, 견과류 먹으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도 얘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가 거의 일망타진될 때 그중에 아주 독한 놈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싸웠다면 다 파괴가 되니까 분신자살하면서 마지막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H2O가 그냥 반절 딱 쪼개면서 독한 짓을 하면 OH, OH 두 개가 나오겠죠 바로 OH라고 하는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얘들 하나하나를 막을 수 있는 항산화제가 어느 한 사람이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연구자들이 하여튼 하나씩 찾은 걸 제가 한 자리에 모아서 설명한 것인데 이 OH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그중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1초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백만 번을 공격하고 날아가버려요 얘가 암이나 여러 가지 파킨슨 심각한 질병을 다 만드는데 얘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학계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 하나 찾으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다 치료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7년도 그 유명한 의학 저널 네이처지에 드디어 OH 활성산소 잡아먹는 항산화제 내가 찾았다라고 논문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의 오사와 이쿠로라고 하는 박사가 그 OH 활성산소 잡아먹는 걸 내가 찾았다고 걔를 실험으로 하면서 증명까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너무 가까운데 답이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2007년도에 찾았는데 그게 바로 OH 그렇게 챕싸고 그렇게 무서운 활성산소를 누가 딱 막아주느냐 수소가 막아준다 수소를 하나 불어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OH가 수소가 OH를 딱 허그를 하면 뭐가 돼요?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 가진 물질이 되겠죠 H2O 물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걸 몰랐어요 2007년도에 학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OH 활성산소가 여기 뇌혈관에서 외로우니까 뇌혈관에서 수소를 하나 찢어내가지고 안정된 물질이 됐겠죠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온 거예요 중풍을 강제로 오게 했어 그런데 이 오사와 이 구로가 진짜 수소가 얘를 막아주는 항산화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7마리 이 개를 강제로 OH 활성산소로 뇌출혈을 일으킨 다음에 2% 농도의 수소를 들이마시게 했습니다 가스에 물이 아니고 기체로 들이마시게 했더니 이 OH가 계속 혈관을 뜯어먹다가 수소가 들어오니까 힘들게 뜯어서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수소하고 딱 만나서 물이 되니까 더 이상 혈관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그 논문은 그 7마리 중에서 4마리가 펄쩍펄쩍 치료돼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OH라고 하는 가장 악랄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뭐라고요?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잘 활용하면 거의 완벽한 방어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이 나간 다음에 물 속에 수소가 들어있는 물 이름하여 알칼리수가 엄청나게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알칼리수는 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데 이 공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자꾸 튀어 올라오죠 수소를 분해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물에다가 수소를 많이 녹아들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용존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0.9ppm 이상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쿠로 박사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산소를 몸속에 넣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냥 우리 가지고 다니는 물병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물병으로 써도 될 정도인데 500ml짜리에다가 수돗물이든 생수든 지하수든 아무 물이나 담고서 딱 스위치를 누르면 3분 내에 얘가 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콧줄을 끼고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 거기에서 그 강력한 항산화제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2 힐러를 제가 개발한 사람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나도 수소 찜질방 이런 거 개발도 해봤지만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수소를 딱 분해되는 동안 30분 동안은 수소 기체를 마시고 30분 다 지나면 이불 속에 또 어차피 수소가 들어 있겠죠 그걸 또 수소 수로도 마시고 옛날 알칼리수 정수기 역할도 되고 또 코로 들이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H2O 물을 분해한 것이니까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나눠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그 공기는 66.6%는 수소고 33.3%는 산소예요 그래서 환자들 산소도 이렇게 호흡기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호흡기 역할도 해주고 또 그 유명한 수소도 들이마시게 해주는 세계 유일한 기계라고 개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소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OH와 만나면서 물로 바꿔줘 버리기 때문에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슷한 것들이 다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막을 막아가지고 양쪽에서 이쪽은 수소 이쪽은 산소 이렇게 나누는 방법들이에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런데 수소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오존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폐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막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이 5존이 하나도 없이 필터로 다 걸러주는 장치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수돗물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거기는 염소라고 하는 독소가 있죠 이걸 다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최고로 좋은 물병으로도 사용을 하고 수소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 까다로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2019년 이건 환경홀몬 중금속 각종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일본에서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게 뇌질환 또 심폐정지 후에 치료가 되게 하는데 그리고 또 파킨슨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이 수소가 특별히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인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야 이건 그냥 물병이 아니다 의료기기다라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면 수소 물로 마시면 1.0 내지 1.2 ppm 정도의 알칼리수 물이 되고 그리고 또 수소를 기체로 마실 때는 3만 8천 5백 ppm의 수소가 들어가요 이때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와서 좋다고 해도 논문으로 발표 안 된 건 제가 여기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중증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안 죽으면 감기예요 그런데 여기 코로나19에서 나오는 그 수소를 들이마시게 했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중증도가 그걸 안 마신 사람들은 빨간 막대기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 파란 줄은 이 공기를 마셨더니 어때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냥 생으로 버티는 것보다 굉장히 코로나 중증도가 확연하게 적어지는 거예요 또 호흡 곤란도 보면 그냥 공기 마신 사람보다 산소도 마셨지 수소도 마셨지 하니까 호흡 곤란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문제는 또 기침이지 않습니까? 기침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슴이 막 아프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흉통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흉보통증 심장 쪽 공격을 얘들이 많이 해서 죽는데 그것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가슴 통증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혈액 속에 산소포화도가 적으면 죽는 건데 그 산소포화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앞으로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물병 어차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걸 물병으로도 사용하고 30분 정도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는 코로 마시는 것을 하면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임상실험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수소가 특별히 파킨슨에도 암에도 심장병에도 뇌졸중에도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